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아 이게 어떤 괴현상으로 기차가 갑자기 괴물화된 그런게 아니라 진짜 그냥 괴물이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그냥 찾아가는 거네 사냥하러 아 이건 또 새롭네요 아니 근데 나 방금 전까지 칼리스토 프로토콜 하다가 이거 보니까 아 물론 이것도 나쁜편이 아닌데 와 아우야 그래픽이 어우 아저씨 잘생기셨네 말걸 수 있어? 돈 벌러 온거야 여기? 전력질주 아야 할아버지 정전하시네 되게 잘 뛰시는데요 같이 가요 할아버지 솔직히 입모양 구현하는 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정도는 이해해줘야돼 인디게임이잖아 들어가요 할아버지 목이 약간 이상이에요 턱이 없고 목이랑 턱이랑 일체형이 되어있는데 오 지도 다음을 사용해 지도를 열고 표시된 위치 위기? 여기 보기 허기허기? 오오 지도 펼치는 이펙트가 되게 괜찮 오 이게 섬의 지도군요 파란 화살표는 현재의 위치 흰색 선은 기차의 선로 붉은 화살표는 선로의 갈림길 NPC와 미션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여행하려면 중간지점을 배치하세요 중간지점 배치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렇군요 가자 이게 열쇠야? 야 이걸로 사람 내리치면 죽겠다 야 다음을 눌러 수집한 아이템 확인 인벤토리가 있네요 기차역 열쇠 방치된 기차역을 열 수 있는 자금 황금 열쇠입니다 하하하하 굿 온 유 윙 좌클릭으로 그냥 자동으로 아이템이 사용이 되네요 오우우우우우워 이게 내 기차인가? isma 헤헤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She's an oldie, but a goodie. I'm going to inspect the train's exterior. Why don't you take a peek inside? See what we got to work with. 오! 이 기차 탈 수 있어. 오!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사용하여 섬을 빠르게 탐색하세요. 무기와 적에 대항하는 보호장치. 일이 잘못될 경우 부활하는 지점. 운전석 주변 아이템과 상호작용하여 사용방법을 배우세요. 전진, 후진, 정지인 것 같죠? 오, 사격 플랫폼. 바라보고 조준하세요. 약간 내가 보고 있는 에임보다 훨씬 아래쪽을 겨냥해야 제대로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남발하면 총이 잠시 멈춥니다. 모든 총의 탄약은 무한입니다. 명륜 진사총알인가봐요. 미션을 통해 새로운 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건 어떡해. ESC.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할아버지. 그럼 누가 달았어, 총을? 시동을 걸어보겠나? 중앙 레버를 사용하면 기차가 전진합니다. 왼쪽 레버를 사용하면 기차가 후진. 튜토리얼 중엔 비활성화되어 있군요. 오른쪽 레버를 사용하면 기차가 정지. 기차가 움직이는 도중에 내리면 기차가 자동으로 정지. 오오옹 네 이렇게 바로 나온다구? 아아아아아아악 할아버지 헐 헐! 할아버지! 유쾌한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난 흑막인 줄 알았는데 그냥 유쾌한 분이셨군요 하... 눈 감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작진이 제작비가 없어서 그런 상호작용은 안되게 해놨거든요 가자 아들이 아리야?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아리랑 아들을 같이 찾아야지 우와 진짜 기차 타는 느낌이네 대박 신기하다 이건 뭐야? 인형인가? 어? 와 이거 멈추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 여기 뭐가 있네요? 맵 맵에는 뭐 별다른 표시가 있지는 않네요 저 사람들이 NPC 표시겠죠? 어 이 프레임 드랍이 좀 있네 아 야 이게 지도가 아니라 그 진짜 맵을 위에서 보는 수준이야 그림자도 다 표현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로딩렉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아이 되게 되게 시안하네 근데 중간 지점 배치 이거 어떻게 없애? 못 없애? 아 이거 계속 표시가 돼서 거슬려 일단 여기로 가보고 좋아 여긴 뭐지? 자는 곳이 있어요 어? 엇? 고철 기차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고철입니다 기차에 있는 청사진을 사용해 기차 업그레이드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기차에 청사진이 있어? 어 대타 아 어 1고철 기차 체력이 76% 속도 레벨 피해 레벨 방어구 레벨 최대 전진 및 후진 속도 증가 모든 무기 피해 증가 기차가 받는 모든 피해가 감소 야 이거 고철 열심히 모아야 겠는데요 고철은 그럼 어디서 모으지? 저렇게 약간 수상해 보이는 오브젝트들이 보이면 바로 멈춰서 파밍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전속력 아니면은 멈추는 거 밖에 없기 때문에 좀 컨트롤이 어렵네요 어? 잠깐만 갈림길이야 왼쪽 오른쪽 나눠서 갈 수 있는데 내가 조종이 가능하네요 뭔가 선로가 바뀌는 이펙트 따위는 개나 줘버렸고 그냥 방향만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외곽부터 먼저 도를까? 어디로 갈까? 일단은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난 외곽부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NPC들이 여기가 훨씬 많잖아 외곽을 가자 이렇게 되면 직진을 하겠지? 오우 덜컹거리는 게 굉장히 리얼하네요 오 뭐야 이거 미니맵 보고 있는 와중에도 진행이 되네? 조용하다 이게 멈추는데 제동거리가 한 30m 정도 되네요 기억해둡시다 안녕하세요 여자네 여자네? 천사인가? 친절하기까지? 가면을 안 쓴 사람들? 여기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이제 그 기차 괴물한테 원한이 있나 봐요 제가 그걸 잡는 걸 굉장히 도와주네요 근데 가면 쓴 사람들은 뭐 광신돈가 그러면? 이게 말콘인가? 나 열쇠를 얻었는데? 유명한 고철이 있을 거라며 왜 안 들어가져 위로 올라가야 되나? 열었다 오우 허어어 아니 고철이 몇 개야? 우와 진짜 진짜 천사세요? 최대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지만 지난 며칠은 말 그대로 대혼란이었다 최근 찰스가 더 과격해졌다 도움의 손길이 도착했을 때 과연 우리 중 몇 명이나 살아남아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말이다 꼭 성공의 유진 당신만 믿어 이 망치 못 가져가나? 미션 완료 자원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기차로 돌아가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 운전석에서 청사진을 눌러 업그레이드 메뉴를 여세요 아우 이 낙사 데미지 있네 이거 근데 왜 여긴 안 열려? 말을 더 걸 수는 없고 업그레이드를 좀 해볼까? 어 할 때마다 개수를 랜덤으로 먹는 거예요 혹시? 나 방금 열 개 있었는데 세 개를 먹었거든? 아 두 개에서 세 개를 먹는다가 아니라 레벨 2가 되려면은 세 개를 먹는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 그리고 이제 레벨 3이 되려면은 다섯 개 먹는다 이런 거고 고찰 하나로 수리 아니 미친 수리 하나 하는데 10%밖에 수리가 안 돼? 고찰 많이 모아야겠는데? 어휴 어휴 자 이제 또 맵을 펼쳐서 이 뒤쪽 길로 이렇게 쭉 가면은 저기 또 뭐가 있네? 여기 여기 닿으면 여기로 가자 어? 파란색이 필수 미션 잠시만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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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길이 있는데 저기요 저기요 야임마 여기도 길이 있네요? 하.. 이런 거 못 참지 일단은 멈춘 곳이 여기니까 이렇게 가보자 여기 여기 주변 살짝 보고 야영지 같은 곳이 있네 이렇게 보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도 보고 그러고 돌아올게요 아 근데 뭐 기차 타는 게임이라더니 기차를 이제 거의 안 타고 계속 뛰어댕겨야되네 이게 쉬프트가 고정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네 좀 약간 조작감이 이상하다 코철 코철 노란색이에요 잘 보셔야됩니다 코철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있네 아 특정 장소에 있는게 아니라 그냥 좀 이런 쓰레기장? 같은 곳이면은 있기 때문에 어? 이상잔 뭘까요? 안 열려요 아니 누가 봐도 열쇠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예 상호작용조차 안 된다고? 아니면 열쇠가 있어야 상호작용이 되나? 뭔가 덜컹덜컹 이 정도도 안 되는 거 봐서 상호작용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파밍 파비 꼼꼼히 보니까 어느 정도 고철이 보이기는 한다 또 야영지 발견 고철 은근 많이 주네 아까부터 왜 자꾸 망치가 보이지? 망치들 나중에 수집할 수 있는 건가? 어? 이런데에 고철이 그렇지 이런데에 고철이 그렇지 어? 이런데에 고철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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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무슨 집이야? 만나지 않은 NPC 선택 미션 탬져요 아저씨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뭐 더 없죠? 다 확인했지 들어가보자 고철 좀 줘봐요 제가 기차 잡아줄게 고철 좀 줘봐요 제가 기차 잡아줄게 아 자물쇠를 잘 따면은 아저씨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하하 특이하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 이런 식으로 여는 거야? 아 너무 쉬운데? 어이 뭐지? 이..이.. 뭐라고 해 이 땅 맞는 느낌 만족감 이건 뭐야? 중요한 아이템 획득 다울리에게 돌아가 미션을 완료하세요 데엘? 어떻게 읽어야 돼? 이름이 뭐예요? 아저씨 이 쉬운걸 못하셨어요? 아저씨? 이 쉬운걸 못하셨어요? 아저씨? 이 쉬운걸 못하셨어요? 아저씨? 몇개 주셨어? 삼십오개 미쳤다 빨리 가서 업그레이드하자 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도 가봐야되지 않겠니? 가보자 여기도 가봐야되지 않겠니? 가보자 여기가 길이 맞아? 아니지 않나? 이상한데로 가고있었네 여러분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게 길이야? 여기 길 같지도 않은것들이 길이라고 우기고있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젠데 그게 뭐냐면 아 넝마려 덩대르던덩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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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덩 아아아 уров 아ㅏ Rest 이 정도로도 피가 달면 어떻게 어 근데 피가 달았다가 다시 회복되네요? 안 맞고있으니까 와 여기서 물받아먹으면 바로 병걸려서 죽을것같이 생겼다 버려져 있는 집이야? 약간 분위기가 좀 쎄하다 고철은 계속 먹어주고 여기에서 파밍할 수 있는 아이템은 오로지 고철 밖에 없는 걸까요? 어? 상자가 있어 이 효과음이 굉장히 맘에 어허헛 하나,둘,셋,넧,다섯,여섯,개 아 맛있사용 갱단이 내 땃목을 발견했어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는게 위험해졌어 놈들이 곧 들이닥칠거야 당신을 데려가질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이건 확실히 알아도 내가 본토에 도착하는대로 당신과 섬에 남은 사람들 전부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낼게 사랑을 담아 배 쪽으로 한 번 가볼까?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갱이 있어? 아아아아아아 갱단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나 보다 그럼 걔네들이랑 싸울 땐 어떻게 싸워야 되지? 기차로 돌아와가지고 총으로 쏴야 되나? 어? 어? 핏자국이 있는디 얘 물 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 어 안가져진다 핏자국이 있어 여기에서 총 맞고 이렇게 가서 배 타고 도망갔나보다 과연 배를 타고 도망갔을까요? 죽었을까요? 배가 없는 거 보니까 도망가긴 했나보지? 뭐지? 이제 돌아가면 돼 왜 또 이쪽에 길이 있지? 하아 이런 거 못참는데 좀 보자 보자보자 길을 보자 왜 길이나 있을까요? 궁금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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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뭐 없잖아 뭐지? 아니 왜 길을 그리다 마셨어요? 뭐지? 아니 고철 하나도 없어 뭐지? 몰라 돌아가자 저기 있다 나의 추추 찰스 추추 찰스는 괴물 이름이지? 그럼 난 음 음 음 그냥 추추로 해 어 찰스가 괴물 이름이니까 우리는 추추로 가자 성이 고고 이름이 추추야 우리 고추추 하하하하 하 자 업그레이드 어휴 어휴 순식간에 레벨을 지금 몇 몇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자 이제 어디로 가야돼요 여기도 다 받고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어? 야 속도가 아니 너무 빨라진 느낌이 있는데 노 굉장히 빠른데요 어 이 집 집이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이지 우리 업그레이드를 한 번에 너무 많이 했을지도 이렇게 꼼꼼히 초반부터 파밍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제작진이 생각을 못했나보지? 우리 조금 있으면은 풀업그레이드야 아니 근데 레벨업을 할수록 재료를 많이 먹다보니까 점점 레벨업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기는 한데 자 필수 미션 어 도망가는구나 아 주요 광산에 세 개의 알이 흩어져있다고? 근데 알이 뭔데 네 네 우리의 의견은 이 계란에 이 계란을 이 계란에 이 계란에 이 계란에 이 계란에 이 계란에 이 계란에 아 그렇구나 알을 세 개를 모아서 중앙에 있는 사원에다가 놓으면 차얼스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 왜 왜 광산에서 사장이 그런 미친 짓을 해? 선로 바로 아래 광산에 알이 하나 있어 어디? 남부 광산 탐험 갱단이 중요한 알을 남부 광산에 숨겨뒀습니다 아 갱단이구나 음 그렇군요 어 여기에서 퀘스트를 완료하면 그 표시가 아예 사라져버리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또 쭉 가면은 여기 만날 수 있네 가보자 근데 우리 여기 안 들리지 않았냐? 그치 하아 이거 이거 한 번 놓치면 또 막 헤매거든? 천천히 하나씩 하자 여기로 돌아가서 이거 보고 오 그 다음에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 보고 오케이 근데 여기 NPC들 되게 다 많이 친절하다 설명도 되게 잘해주고 게임이 직관적이어서 좋네 원래 게임할 때 뭔.. 뭔 개소리야 왜 막 그 세계관 파악하는데도 되게 시간 걸리는 게임들 많잖아요 거슬린다고 빨강은 뭘까요? 무기 미션이라는데요? 허어 새로운 무기를 얻을 수 있나 봐 방금 철 있었다고요? 아아씨 못 봤는데 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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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후진 속도 봐 안 멈춰 안 멈춰 안 멈춰 닫았다 여기다 캬 딱 멈춰야 될 곳에 정확하게 제동 시켰죠 미쳤다 뭐지? 저기요? 저기요 아니 이게 길이 의미가 없어 어? 길이 나 있는 곳이 의미가 없다고 어? 이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나? 아아 아아 마이 렉스 없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설마 차얼스? 기다려 고추슈 기다려 고추슈 내가 곧 갈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왔어 아 야 미친 바로 뒤에 있어 아아 아아 아 잠깐만 아이씨 출발 얼굴을 노려야 얼굴을 노리래 얼굴을 뭐야 뭐야 바로 죽어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아 아니 근데 다행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그런가 고철을 많이 잃지 않았거든요 지금 고철이 세 개 잃었는데 오오 아니 어떻게 내쫓는거야 아 근데 뿌우 소리나면 진짜 바로 도망가야되네 고추초로 빨리 타야되네 찰스가 등장한다는 소리였네요 저게 그렇구만 일단 여기는 확인을 했고 아무것도 없다는걸 확인했으니까 요렇게 와서 얘 만나고 그리고 돌아갑시다 지금 보니까 길이 나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가 있는거는 아닌거 같애요 그래서 대충대충 보고 갈게요 여길 만나러 갑시다 와아 메인퀘 집에 고철 하나 먹어달라고? 그래 여러분들 그런거 불편한거 못참죠 어차피 여기 지금 가는길이니까 업그레이드가 막 퇴하되거나 그러지는 않지 방어구 레벨을 올리자 어 아 지금 나 체력이 기차 체력이 0이야? 뭐야 이런 만나면 또 바로 죽는거야? 큰일인데? 그래서 고철 어딨다고 이거구나 우리 고철 추 빨리 수리해주자 빨리 수리해주자 우리 많이 아팠지 고철 추 이게 기차랑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돼 찰스가 뜨면은 진짜 큰일난다고 아니 그럼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건물을 다 부수고 나 나한테 쫓아올라나? 이게 고철들 사이에 노란색 동그라미 같은게 있는게 진짜 신의 한수다 너무 잘보여 그거 덕분에 이거봐 노란색이 없었으면은 진짜 하나도 안보여서 욕 많이 먹었을겁니다 게임이 아이템 파밍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네요 아이템 가까이 다가오면 움직이지 말라고? 어... 오케이 알았어 아 얘 목소리가 약간 나랑 같은 계열이어가지고 약간 동질감을 느껴서 대화를 좀 했어요 뭐 어디? 어딜 카메라라고? 늪을 수영하는 자 잠재적인 위협을 피하면서 늪 중앙에서 고기를 모으세요 으흠 저기까지 일단 집안을 좀 파밍을 하고 맛있는 스튜어 레시피 늪불 소금 클로버 먼지 소금 고기 종류 상관없음 인간 포함 해? 소금은 왜 세 번이나 써있어? 먹으면 죽지 않을까? 먹으면 죽지 않을까? 자 가봅시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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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낌새가 전혀 없었는데? 뭐지? 나 왜 죽었어? 아 왜 죽었어? 아 왜 죽었어? 아 그리고 죽을 때마다 내가 뭐 많이 갖고 있다고 고철이 많이 뺏기고 그런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세 개씩 날라가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소진을 하고 그니까 물고기 조심하라고 했던게 슬라임이야 그러면?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는 또 따로 있는건가? 공략법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될 것 같아요 말이 안걸어져요 올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애가 오는지 안오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아 아 어 어 왜 자꾸 내 주변에서 난리죠? 좀 가실래요? 다왔다 아 다왔다 고기 고기 고철 말고 철자가 하나만 다르긴 하지만 맛이 많이 다르거든? 고기 임마 이, 이거야? 이게 뭐야? 시일로켄스야 뭐야? 중요 아이템 죽은 물고기 맛있는 스튜에 완벽한 재료입니다 이게? 섬에 고철들이 좀 있으니께 좀 가져가고 이 짓을 또 해야 돼요? 후우 렛츠고 렛츠고 여기로 못올라가? 어? 찰스가 뜨는 소리가 들렸는데? 형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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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아 나 이때까지 먹은 고철 다 날라갔어 당혹스럽네 고철 다 날라갔네 와아... 자, 어쨌든 뭐 물고기 먹었으니까 이게 죽는거에 대한 페널티가 그렇게 무서운 편은 아니네요 그래도 계속 죽다보면은 고철이 점점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져서 업그레이드를 못하겠죠? 자유 물고기 What a delicacy you found Oh yeah There are those scraps I offered Thank you Have a safe night, little one Good bye 얼마나 줬어? 30개 와우 마마메야 마녀님이 통이 크시네 우리 고초초 오랜만에 타볼까? 이쪽으로 간다고 막 뭐 길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여기로 가봅시다 무기 미션 우리 찰스 형님 뜨기 전에 빨리 고초를 하나도 남김없이 소진하자고 그럼 죽어도 페널티가 없을 거 아냐 속도? 방어? 방어? 방어 수리 오 habits 됐다 가자 출발 할 때 푸우우우우우우우우 이런 소리 났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소리는 안 나네 рост 멈춰 멈춰 야! 어떻게 낙댐은 있는데 그건 없냐? 기차에서 뛰어내리는데 데미지를 안 입어 기차게임에서 그러면 너무 까다롭기는 하다 아닌데? 리얼리티가 없잖아요 리얼리티가 원래 이런데서 뛰어내리면 바로 다리몽둥이 작살나는건데 뭐야 왜 불태우고 있어 집을 아저씨 뭐해요? 오우 오 아이씨 불을 끄면은 화염방사기가 내꺼? 알았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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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아니 아니 여기는 아 그래 철판이어서 달궈졌나보다 아 야 발이 아 후끈후끈하네 불을 어떻게 끄지? 잠겨있는데? 잠겨있는데? 아우 렉 버그 스프레이 블레이즈 무기 이 불을 끌 방법을 찾으세요 외곽을 좀 돌아다녀 봅시다 굉장히 어둡네요 어어 이 물탱크를 밀어버리면 되지않을까? 틀면 되네 이건 뭐 침 뱉어요? 퇴퇴퇴퇴퇴퇴퇴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나? 그렇게 까지 막 잘 숨겨놓은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와 진짜 니가 멍청이 아닐까요? 버그 스프레이 획득 와 진짜 니가 멍청이 아닐까요? 버그 스프레이 획득 버그 스프레이 획득 이 안에 고철은 없나요? 있어 아하핳하하하 와 설마 했는데 있어 고철 하나 있네 자 무기를 이제 장착을 해봅시다 업그레이드 먼저 해주고 딱 13개 드네요 무기 어떻게 해 짱짱 버그 스프레이 피해 1 범위 1 감속 5 발사 속도 5 드레일러 피해 2 범위 3 감속 3 발사 속도 3 이게 훨씬 낫지 않나? 오오 범위가 진짜 좁다 범위가 진짜 좁다 연사 속도가 5야 와 금방 가열되는데? 가열되면 총을 바꿔서 쏠 수 있네 에이 이렇게 하고 빠르게 바꿔서 이렇게 하고 빠르게 바꿔서 이렇게 하고 빠르게 바꿔서 어 스위칭이 돼요 스위칭 된다 일단 총을 기본 장착하고 그 다음에 화염방사기 쐈다가 다시 총 쏘고 이렇게 하자 자 이제 여기로 가면 되겠죠? 남보 광산탐험 메인 퀘스트 가자 가자 총알은 제한 없어요 왼쪽 위에 레버 담겨 보자고?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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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있.. 스톱! 이런게 있었구나 갓겜이네 기차에서 저 뽀뽀는 진짜 못참지 오우 고철도 많이 주고 아 왜 이걸 못봤지? 고철 6개 애매하게 있네 잃기 딱 좋은 개수야 음! 여기도 성가가 있네요 고철 은근히 많이 준다니까 이 게임 여기도? 뭐.. 침대가 있어? 어? 총? 우리 애한테 필요한건 기차에 달 수 있는 총이니까 이 총은 의미가 없나? 아니 기차에 내릴 때가 더 많은데? 나 이 총 갖고 싶어 이 총 사줘 해 줘 해 줘 해 줘 내놔 밑에 들어가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싸해 헉! 들어가도 되는건가? 갑자기 츄츄찾을 뜨면 어떻게 해 여기까지 들어오겠어 설마? 여기 진행하고 있는 동안은 안 뜨겠지 갑자기 구멍이 뚫렸다고? 갑자기 구멍이 뚫렸다고? 발각을 피하며 적을 염탐하기 위해 기울입니다 어.. Q와 E를 눌러서 이게 뭐 안 끼키가 있다거나 그런거는 없고 이게 뭐 안 끼키가 있다거나 그런거는 없고 효과음 왜 흠 어우 똥마려 어우 긴장돼 초록색 페인트통? 와.. 기차 색깔 바꿀 수 있구나 별게 다 되게 해놨네 우리 고추츄를 초록색으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내다보면서 확대가 되네 같이 좋다 고추츄를 초록색으로 하면 그럼 풋고추가 되는건가? 풋고추츄? 풋고추츄? 휘파람 소리 그.. 아니 근데 이렇게 개방된 곳에서는 뭐 어떻게 숨을 수가 없잖아 근데 나 지금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거에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거에요? 뭐지? 갱주제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군 오씨 들킬뻔했다 으음 아 들켰다 아야 아이 끝까지 쫓아오네 저 씨 숨어 되게 무섭게 생겼어 으음 얘 나 놓쳤는데? 그새 경계를 풀고 휘바람 불고 있는거 봐 침해예요? 청년 침해? 야 근데 우리 의학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했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침해는 전혀 뭐 손을 쓸 수가 없대 치료 방면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난 가장 무서운 병이 기억을 잃는 병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침해가 불치라니 그래도 예방은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머리 쓰는 일을 자주 하래요 더 이상한 게 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 들킬일이 없겠네 뒤를 안 돌아보니까 이게 그 신비로운 어그로 알인가 알이 사라지면은 피파람 부는걸 멈추겠지 달려도 뭐 어그로가 끌리거나 그러진 않네 잠시만요 저 인간 알이 사라졌는데도 휘파람 불면서 정찰 돌고 있는데요 물음표 청년침해가 맞는 듯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정찰을 돌고 있는지조차 까먹었는 것 같은데 이건 이 악물고 모른 척을 해주는 건가 일단 먹었죠 이 안에서는 다 확실히 그 찰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시간을 걸었는데 안 나오는 거면은 자 알 하나를 먹었고 페인트를 오우 풀고추추 와우 완전 새초록색이네 자 26개의 고철 업그레이드 됐어 가자 다음에 여길 가면 되겠죠 자 이거 안 가져가진다니까? 어떻게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져! 이거 확실히 못 가져가 이거 그냥 장식이야 가자! 풋고추축! 여기로 여기도 뭐가 있는 거 같지만 다 착각이라는 거 누가 불난 창고에 빨간 페인트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 진짜로? 아아 나도 본 거 같애 아 근데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아이고 돌아가는 거 금방이니까 어? 이거 급정거 하려고 하면은 후진이 더 빨리 멈춘다 좋은 방법을 깨달았네요 근데 이렇게 후진하고 있는 와중에 찰스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들이 박나? 그 금이 뭔가 되게 암울하다 어? 그 금이 뭔가 되게 암울하다 여기지? 여기 빨간 페인트 있다고 한 장식은 장작 빨간 페인트 없으면은 후원 만원 에잇 젠장 있네 아유 눈썰미가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이제 풋고추추추에서 진짜 고, 고초로 진화했네 그냥 고오초! 어? 주황색이었어? 뭐야 썩은 고추추가 됐잖아 덜 익은 고춘가? 그러면 몰라 오렌지색은 약간 좀 부르기 애매하니까 풋고추추추로 가자 파프리카츠 하하하하 가자 페인트도 은근히 숨겨져 있네 잘 봐야겠다 어? 비 내린다 비도 내리네 비도 내리네 이거 탈 것 특유의 진동을 되게 잘 구현한 것 같아요 약간 부웅 떠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선로를 밟고 있다는 이 표현이 난 되게 좋네 주변에 아이템 같은 거 없겠지? 제가 여를 터트리네 선로 바꾸고 외곽을 한번 크게 다 훑고 가자고 여긴 나중에도 갈 수 있잖아 여기 이렇게 중앙을 조그맣게 돌면 되겠네 가자 보급품을 하역하는 일은 정말이지 대단한 경험입니다 항구에서 우린 매일 하루종일 일하고 있다 우리가 마트? 마트 일은 배에서 보급품을 내려서 언덕을 올라 선로로 옮기는 작업이다 그럼 테오도르와 에디가 채굴 작업을 할 여러 현장에 보급품을 전달한다 이 기반에 드는 경비는 실로 인상적이다 올해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선택한 걸까? 그래가지고 이미 채굴사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헉?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왜 하고 있는.. 뭐야 이거 핏자국이야? 이런 곳에서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계속 여기에서 왓더헬 왔다 왔다 왜 저쪽 방향에서 들리지? 아닌가? 전진해야되나 이거? 추추찰세를 잡으려면 전진해야되나? 일단 계속 달려 다른 곳 들리지 말고 오나? 집중해야되나? 아 아니 뿌우 소리 들렸는데 왜 안 나오지? 이게 어디로 가고싶었냐? 안나오는디? 이게 주변에 있습.. 추가! 아이고! 빨리 무기 바꿔! 이야아아아! 어? 이거 이거 뒤로 밀리게 하는데 되게 특본데! 특효기는 한데! 되게 빨리 과열돼요! 오! 이거 봐봐! 확실히 엄청 주춤거리게 만드는데? 꺼져아아아아아아아! 내가 이겼어!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아휴.. 여기로 가려면 엄청 크게 한 바퀴 놀아야되네? 길 닿는 곳으로 갈까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냐? 아 여기가 재단인가봐 뭐 어차피 나중에 다시 가야될 곳이니까 들리지 말고 여길 가보자 저기도 재단인거 같은데? 저기에다가 알을 올려놔야되는건가? 여기가 알을 올려놔야되는건가? 여기 뭐가 있네요? 알을 올려놔야 되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뭘 해야 되나봐 굉장히 커 근데 문으로 막혀있네 철문 같은 걸로 저기도 가볼만한데? 가볼까? 일단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장소는 뭐지? 잠깐 보자 어차피 가는 지나가는 길이었잖아 그지? 잠깐 들르는 것쯤이야 어? 갱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요 갱들이 지키고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한 번 걸리면은 식사할텐데 어? 아 아 아 야 어떻게 봤어? 보이지도 않았는데 뒤에도 눈이 달렸나? 되게 빨리 조차오네 푸코추추한테 가자 그냥 여긴 다음에 옵시다 저기 너무 많아서 못가겠다 달려 지도 펼칠 때마다 렉걸리는건 좀 그렇네 이거 속도 올리는게 중요하다 빨리빨리 가야돼 사람 캐릭은 무기가 없어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아아아아 여기 우리 맨 처음 시작했던 곳이구나 할아버지랑 산뜻한 출발을 했던 바로 그곳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는 안계시지 이 밑에는 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여기로 갑시다 어? 어? 할아버지 시체가 그럼 길가에 떨어져 있으려나? 밟았냐? 어 그새 밟았나봐야 유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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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야 선로 타면 어떡해! 후진 좀 해야되겠는데? 어 됐다 이제 여기로 갑시다 안녕하셨어 여기 주민들 짱친절해 아니 헛간이 어디있는데요? 아 엄청 멀리 엄청 멀리 있었네 헛간 털기 허락 맞고 가는건데 왜 털기라고 기분이 좀 묘한데 전 도둑이 아니에요 오우 헛간이 되게 넓은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아홉개 밖에 없네요 어? 잠깐만 좀 나중에 덜고 불꽃추추 불꽃추추추 불꽃추추추 불꽃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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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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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우씨 저기 가라고 아 야 이거 부서지겠다 까자 으아 죽을 뻔했다 어디까지 온거야 나 와 미쳤다 으아아아 나 어떻게 살았노 우리 풋고추추 너덜너덜해졌어 하지만 다시 빳빳하게 새걸로 고쳐놔줬지 내리고 여기서 털고 mpc한테 다시 안가도 되잖아 어? 아 왜 표현이 왜 뭐가 새거면 딱딱하고 빤딱빤딱하고 빳빳하고 그런 표현이 좋지 유진이 본토에 도착하면 지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금 깨달았다 계획의 세세한 부분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부류의 사람인가보다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난장판에서 탈출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그리고 난 유진에게 기록가? 기록이 친구가 마법을 부려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들이 예전에 어떤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상관없다 찰스가 죽기만 한다면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원하지만 찰스를 그냥 내버려두고 싶어하는 정신나간 이들도 있다 그 빌어먹을 워레인은 미친게 틀림없다 어어 일부러 이 괴물이 계속 깽판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 돈을 벌기 위함인가? 목적이 뭔지 모르겠네 찰스를 왜 풀어놓는거지? 흐음 본인 기차에 본인이 치일 수 있냐고요? 안치워져요 일단 기차에서 내리면 자동적으로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가자 이제 우리 빳빳한 푸꼬초초 잘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얜 왜 이러고 있어? 이 퀘스트는 좀 빡세네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 된다는 거 여기 사람이 있어? 피클 동굴에서 피클을 획득하세요 제작진이 퀘스트 만들기 되게 귀찮았나 보다 이건 뭐지? 이상한 감시탑 같은 게 있는데 노란색 감시탑 저기도 나중에 가보자 일단 뛰어서 갔다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 이거 뭔데? 와 씨 이거 가다가 찰스 만나면 절대 못 벗어나 피클을 가면 쓴 애들이 지키고 있을 것 같다고? 아니 갱단 애들이 그렇게 할 짓이 없어?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 야! 아니 미니맵을 확대하니까 고철의 위치가 보여! 아니 주변에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도 지나쳤네 내가 하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디있냐? 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왜 놓치고 갔지? 아니 바람소리 뭐야 근데? 아 왜 안보여? 아 울타리 너머에 있어서 안보였구나 화살표 개 커 아니 지도를 확대했으면은 화살표는 축소가 돼야지 그 크게 그대로 같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멀쩍 파밍한 것 같으니 진행을 합시다 아 근데 이 바람소리 듣기 거북혀 죽겠다 어? 보라색 페인트? 어? 이제 가지추가 되는건가? 가지추추 들어가보자 어휴 빗물이 떨어지네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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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클 하하하하 귀여워 고추추에서 가지지로 진화? 가지지 괜찮다 아 허 이거 한번이라도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네 와 진짜 피클이다 피클 레이디에게 돌아가 미션을 완료하세요 좋아 우리 가지지에게 갑시다 지지야 기다려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자 지금 뭐하고있냐고요? 피클 찾아주고있어요 지금 들어온 사람은 방송 보고 바로 나가겠다 뭔 이런 미친 게임이다 했어 피클을 갖다주는 게임이라고? 집에 못 들어가냐? 아니 집을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고 어? 저기 고철 있는 거 보니까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들어가지네 피클은 사랑이야 피클은 인생이야 피클이 너무 좋아 날 행복하게 만들어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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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이름도 피클이야 왜 뒷문은 또 잠겨있어 오케이 몇 개있지? 초록색 알 사원을 활성화하고 찰스를 필사의 전투로 소환하는데 필요한 세 개의 알 중 하나입니다 53개 와 좋다 이제 우리 가지지를 업그레이드 해주러 갑시다 자 우리 풋고초초를 가지지러아 오 오! 이 색깔 되게 이쁘다 아주 쨍한것이 내 스타일인데 와우 허어 이제 곧 있음 만렙이야 와 근데 이제 부품 먹는 수가 와 장난아닌데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여기로 가보자고 가 지지가 아니라 트위치 치라고? 하하하하 아 그런데 트위치 기차 같기도 하다 하지만 가 지지가 이름이 더 이쁘기 때문에 가 지지로 가겠습니다 자 가자 여기 고철 숨어있는거 다 알아 빨리 내놓아 고철 숨어있는걸 아하 가 지지야 가 지지 아유 멀어 너무 멀어 가 지지와 너무 멀어 가 지지와 너무 멀어 가자 가 지지 지지야 날 지켜줘 안오나? 지나쳤나? 안오면 여기에서 멈추고 안오는거 맞지? 이거 뿌 뿌 하는거 브금 아니냐구요? 브금 넣을게 없어서 뿌 뿌 를 넣겠어? 저거 가까워 가까워지면 되는 소리에요 찰스가 확실해 확실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바로 죽어 지난 7일동안 근처 바위 들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일주일 전 평소처럼 마음을 비우러 그곳에 갔는데 가로등 기둥에 이상한 그림이 붙어있었다 그 페이지를 떼어내서 태워버렸다 초자연적인 종이를 처리하고는 처리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다음날 밤에 더 많은 그림을 발견했고 이도 태워버렸다 며칠 연속으로 정확히 16장의 그림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하고 으스스한 소리를 들었다 다시 가는건 위험할 것 같다 귀신이 들은 것 같다 떠나보낸 동지들일까? 아니면 다른 미지의 존재일까? 아 깜짝이야 여기 사람 있었네? 갑자기 슬렌더맨 게임이 돼버렸네? 아 가기 싫은데 아 오바야 야 여길 돌아다니면서 찾으라고? 아 진짜 슬렌더맨이 돼버렸네 아이씨 이러다가 찰스 뜨면 어떡해 종이를 8장이나 찾아야돼? 아 근데 되게 대놓고있네 뭐야? 어 이거 진짜 슬렌더맨이야 이거? 왜 왜 북은 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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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으아아앵! 이거 이런 공포게임 아니었잖아요! 코차리방 으아아아아앍! 뭐야? 아 너무 맵 바깥으로 나와 버렸나? 아 너무 맵 바깥으로 나와 버리면 이게 그 영역 밖으로 나가지는 그 표시가 뜨는구나 아야 되다리 영역 바깥으로 나와버렸냐? 영역 바깥으로 나와버렸냐? 나온김에 여기 잠깐 보고가자 그러면 궁금했어요 뭐지? 굉장히 커다란 막로가 있네? 아우 어지러워 아아아아아아 난 누를 준비가 되어 있었거늘 살짝 늦어버렸군 어허어 핑추추? 워렌의 명령에 따라 바위들판을 거의 일주일동안 감시하고 있지만 아직 흥미를 끌만한건 보지 못했다 가끔 가끔 사샤가 그 지역을 걸어다녔고 찰스도 종종 나타났지만 워렌은 이런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워렌은 우리가 뭘 찾고 있는건지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저 모든걸 문서하고 뭔가 흥미로운걸 보게되면 알려야한다 감시조육첩 어? 잠깐만 나한테 오고 있는거야 저거? 어 우리 높은 막로에서 보니까 막 움직이고 있는게 보이네 나한테 오고 있는거니? 간다 간다 그럼 맵을 막 랜덤으로 돌아다니고 있나본데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가야되거든? 일단 여기를 벗어나면 안되니까 자 체크를 해놓자 몇장을 찾아야되지? 세장 세장 엄마야 바로 옆에 있었어 바로 옆에 있었어 마지막 한장 마지막 한장 어이구씨 다 먹었다 뭐야? 사라졌어? 허어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 가지지한테 가 가자 57개 네 확실히 고철을 되게 막 많이 많이 퍼주네요 우리 까지지 잘 있었어 이제 피치치로 진화 색이 묘한데 보라색이랑 핑크색이랑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 온다 잠시만 스톱 아 근데 일이 올 거 같거든요 저거 왜 일이 오고 있는 거 같지? 제 선로 따라서 왔다갔다 하네 쟤 쟤 선로 따라서 왔다갔다 하네 그니까 아 조졌다 조졌어 조졌어 어 어 아니네 절로 가네 옆 옆길로 빠지는데 설로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네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빠졌거든 그러니까 아 근데 여기까지 온 김에 저길 들을... 들를까? 야 토진 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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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쟤 쟤 쟤 쟤 쟤 쟤! 아우 씨 아우 에임 흔들리는 거 봐 야 기차 아니랄까봐 진짜 꺼자! 지자 지자 막 지자 막! 뜨겁지 인마! 저리 가! 하우 여기가 어디야? 잠깐만 스톱스톱스톱스톱 호진 호진 하우 하아... 왜 이쪽으로 후진을 해? 어어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후진이 되네요 잘 됐다 안 그래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우 달려라 복숭아 맛 마이쮸쭈! 하우 아이 진짜 어감 이상해 그건 마이쮸쭈 라고 하니까 진짜 진짜 이상해 풀고추추 보다 이상해 조심하라구 피치치로 가자 그냥 귀엽잖아 똠 어! 저기 등댈도 있네요 잘 선택 미션이야 여긴 필수 미션 선택 미션 먼저 합시다 그 고철이 있으면 좀 주쇼 바다 감시 68일째 일상적인 점검을 하려고 등대 밖으로 나가서 모퉁이를 돌았을 때 찰스를 봤어 날 발견하고는 언덕을 가로질러 정확히 내 방향으로 돌진했어 그 거미 귀찮 무시무시한 괴물이야 워렌은 우리가 그 괴물로부터 탈출하는 대신 아라니어룸에 남길 원했는데 그 이유를 정혀 모르겠단 말이지 이 상황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워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찰스가 내게 달려들어서 다리를 짓밟았어 앞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그렉에게 당신 편지 사본을 갖다달라고 부탁했어 괴물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이정도로 끝나셨다고요? 저보다 강하실지도? 오케이 진짜로 이거를 클리어하고 안하고의 엔딩 분기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고철을 준다고 하니 마당할 이유가 없죠 아 아 마이 렉스 뭐 아무것도 없나? 총 4개를 찾아와야되는거야? 어디? 여기? 새 차단기를 찾고 설치하여 등대를 수리하세요 설치하시는 분들끝이 되어서 점심도 50c 예를 들어 날씨가 centers다 고철이 주변에 은근히 많이 있네. 다 바다에서 떠내려 온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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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나이스! 다 바다에서 떠내려 온 건가? 근데 애초에 이 섬 우리도 타지역에서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올 수 있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몰아가지고 여기로 같이 왔으면 됐을 텐데 왜... 할아버지만 아는 길이었나? 일단 피치치를 만나러 갑시다. 업그레이드 해줘야죠. 다 바다에서 떠내려 온 건가? 다 바다에서 떠내려 온 건가? 다 바다에서 떠내려 온 건가? 58개 오케이 지금 보니까 데미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필사의 결전에서만 찰스를 잡을 때 의미가 있고 그 전에는 어차피 쏴봤자 애가 체력을 채워서 아 왜 다 벗고 있는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네 아씨 내가 워렌의 사악한 음모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를 그가 알아채기 전에 이 가설을 빨리 기록해야 한다 워렌 군주 삼세님께서는 이 다리가 8개 달린 생물을 보아시키고 더 많이 사육해서 어떤 목적을 위한 군대를 만들 작정이다 그런 거야? 함몰된 광산에 잔해를 치우다가 알로 가득 찬 둥지를 발견했다 뭐? 알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서 파괴가 불가능했다 광모들이 몇 달 동안 사원의 프리즘을 사용해서 알에서 에너지를 빨아내고 있었는데 마지막 세계를 파괴하기 전에 워렌이 그들을 막아세웠다 워렌은 알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은 모양이다 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대신 알을 이용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 난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고 있어 워렌 비범한 천재 그렉 근데 생각해보니까 찰스같은 기차 괴물이 알로 태어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북부 광산 어디 위치를 볼까? 아니 완전 멀리서 이건 또 어디야 어? 무기 무기 미션 개틀링? 대포? 파울 asked me to design a new weapon help you hunt charles and using my extensive demolitions experience I made this rocket launcher 파울이 새로운 무기를 설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이러고 더빙을 하셨잖아요 거리를 두셔야죠 I've been wanting to see words and wire 운동하셨어요 So building this puppy was a hell of an opportunity Now that you're here I need a few minutes to remove some safety features While I'm working on that Why don't you bring that box of rocket ammunition back here from inside the bunker down the rail I'll be able to see you 여기 어딘데 어휴 저것도 뻔해 걸어갈 만한 거리는 아닌 거 같고 걸어갈 만한 거리는 아닌 거 같고 월해니 일부러 우리 가족들을 이 지옥으로 데려오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섬을 떠나지 않고 그의 사업 행위에 대한 정보가 본토에 알려지지 않을 테니까 파울이 유진이 보낼 괴물 사냥꾼이 쓸 새로운 무기를 설계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폭발물을 다루는 실력은 잘 알겠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로켓 발사기를 만들어냈다 워렌 너에겐 승선이 없어 엄청난 자신감이군요 그 로켓 발사기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곧 써보도록 하죠 까자고 피치채잇 여기서 멈추면 되겠다 뱅 시안다이너마이트 사용되지 않은 다이너마이트 시안폭탄입니다 아 저 등대 저거 반짝거리는거 보고 찰스인줄 알았네 아우 깜짝이야 광산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아저씨의 되게 거북한 그 더빙 목소리 듣느라 내용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 오 쉿! 오 어 저걸 가져와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어? 어? 이거 어떻게 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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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발이 일어날 줄은 몰라서 그냥 광차가 밀 줄 알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 광차 안에 폭발물이 들어 있었구나 왜 왜 왜 그랬을까? 나는 왜지? 왜 그랬죠? 멍청한 플레임씨? 가 아 아우 아우 아파 아우 야 이거 공격 범위가 생각보다 아우 안 내려가서 안 내려가죠 좋아 로켓 상자 자 존 스미스의 로켓 발사기인 부머의 발사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켓 발사기 발사체 실험 실패 실패 졸려 죽겠는데 방송은 보고싶고 다시 보기로 봐 자 돌아갑시다 도와 도와 자 내가 그걸 들고 찾아갈 사람이 있다고? 아, 팔려고? 어쩐지 개발을 열심히 도와주더라니 자 부워머 피해가 5단계 발사 속도가 쓰레기네 우와 야 연기나는거 봐 이건 진짜 진짜 순수하게 데미지용인데요 저지하는 용도가 아니라 감속도 한 칸이고 발사 속도도 한 칸이야 이건 결전의 그 결투때 사용하는거 같네요 여기 그래서 언제가요? 맨날 갈려고 할때마다 일이 벌어지는거 같은데 후진으로 해서 가자 적적하구만 또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경적이 울린다 그럼 여기 안갑니다 저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할거에요 또 너무 조용하니까 불안하네 이런 해변가에는 아이템 없겠지? 여기 보자 바람소리 너무 커 귀가 울린다 야 찰스가 다가왔을때 여기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나중에 실험해봐야지 처음 대피한 사람들 중 누군가가 다른 배를 보내주길 기도했지만 그들은 조지의 물자 운반선이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 사람들은 본토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모두를 탈출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은 느끼고 있지 않는 듯하다 누구도 찰스가 배를 침무시킬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 난 지금쯤 이 섬을 떠났어야 하는데 속이 뒤집힌다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구나 여기서 백이 기다리고 있어요 얘? 그냥 니가 걸어서 갖고와 그게 어디에 있는데 아유 나 시킬만 하네 그래 이 정도면 뭐 그냥 일기장을 포기하는건 어때? 이걸 왜 이제와서 깜빡했다고 날 시키고 있는거야 아우 씨 딴 것도 아니고 일기장을 내가 가족사진이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일기장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 좀 다른건가? 저널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좀 중요 문서인가? 여길 또 가야돼? 일단 가자 아 일기장에 약간 불륜 내용 같은게 적혀있나? 자기만 봐야되는? 궁금한데? 저 오늘 밤 열두시에 일어났는데요? 저 오늘 밤 열두시에 일어났는데요? 전 지금 자고싶어도 못자요 전 지금 자고싶어도 못자요 지금까지 잤기때문에 이 사람왕 여기가 재단이지? 버려진 재단중 하나인거 같은데 여기 알을 올려놓을 수 있나? 알을 올려놓는거는 좀 나중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야되나? 여기가 바로 그 아저씨가 있던거 일기장이 없는데? 아 여기 풀같은게 있어서 나 이거 바퀴벌레인줄 알았어 바퀴벌레 다리 일기장이다 중요 아이템 획득 샌디에고에게 돌아가 미션을 완료하세요 아 못읽어보네 아아아아 나씨 궁금했는데 진짜 궁금했는데 자꾸 차가차가차가 이런소리가 되고 제발 피치치 날 지켜줘 어디로 가야되지? 푸진? 아 푸진 너무 위험한데 직진? 괜찮을거야 푸진 마침 앞쪽으로 가고 있었네 와 우리 직진해서 만났겠다 야 안에서 다가가 온다 구맹이 이준 안에서 아오 내다리 아오 내다리 들켰다 집으로 들어가 괜찮겠지? 어 야 mpc 도망가는데? 어 얘 못들어오네 야 mpc 도망갔어 가 아니라 저기로 숨었네 어 이게 mpc가 가까워지면은 숨는구나 어 되게 신기하다 집 자체를 부수지는 못하는건가요? 빨리 가 뭐야 설마 평생을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 어 무서워 가 갔어? 되게 태연하게 걸어 나오네 하긴 그건 나도 마찬가지 가방이 생기는 마술 짜잔 알겠죠 아 불륜 내용 써있는거 맞네 아 궁금한데 70개 이정도면 최종 업그레이드 쌉가능하니 제발 야 야 걸렸다 걸렸어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여행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또 집으로 갔으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그로 풀리는거 일부러 그냥 기차로 달렸어요 피치치로 뭐 고철 2개쯤은 그냥 주고 이제 최종 업그레이든가 속도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좋아 조금만 있으면은 다른 퀘스트들은 깰 필요도 없겠다 여기로 가자 자 이제 후진해서 이쪽으로 가자고 여기 어디까지 가ae destiny 스톱스톱스톱스톱 스톻 aroma 왼쪽으로 돌리고 10,000랩까지 56개 가자 이쪽에 있는 퀘스트만 깨면은 이제 풀 업그레이드 아닐까? 이 주변에 뭐가 많네요 좀 둘러봅시다 고철같은거 주변에 떨어져있을 것 같은데 어? 문이 안열리네? 왜 갑자기 이렇게 번개같이지? 이렇게 날씨가 안좋았던 적이 있었나? 게임이 좀 진행돼서 날씨가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차를 보니까 덜렁다크가 생각나는군요 이런 화물칸들 들어가면 항상 뭔가 있었는데 아이템이 사람 어딨어? 여기 NPC있다면 위로 올라가야되나?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어? 저기 헛관이 있네? 여기도 뭐가 있어보이지 않아요? 아 여기가 이제 퀘스트 깨러가는 길인가보다 자 이제 위로 올라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아이템이네 발목을 잡냐 아이템 좀 그만 줘라 어 함몰 사고가 있기 이전에 내 아름다운 낡은 채굴 기사.. 기차를 사용해 여분의 차량을 협곡으로 밀었다 시골의 미완성 선로 위에 있는 차량은 내 중요한 소식품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전 쯤에 협곡에 있는 차량에 물건을 꺼내러 갔는데 워렌의 부하들이 기지라도 차린 양 야영지를 세운 것이 아닌가 내 상자를 무사히 꺼내올 방법을 모르겠다 내가 그 상자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뭔데 뭐.. 뭐.. 야동 모음집이야? 그 상자에 뭐가 들었어 빨리 얘기해봐 아 나라니롬, Archivist Museum person. 내 apologies, I'm not the best with introductions, but I don't believe either of us are here for socializing. I just so happen to have a little business opportunity, if you're interested. A very special little box of mine is in a railcar in the nearby canyon, but the goons have set up a camp to protect their area. So be careful. Find the blue box and bring it back to me. I'll give you some scraps as payment. 100%다. Yadong hard-보관 상자다. 어? 흰색. 오오! 흰색 츄츄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 화츄츄? 화, 화이트트? 두부부? 아 두부부 괜찮은데? 두부부로 진화! 두부부다. 아이 귀여워. 자, 퀘스트지요. 한 번, 시작. 어? 아래로 가네? 위쪽이 아니라? 이쪽. 가자.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되게 이름 짓는 거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선로가! 선로가 있기는 한데 아, 이리로 갈 수가 없네. 방향이. 선로는 그냥 장식이에요. 두부부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자식 낳고 이름 지을 때도 우리 장작분들의 힘을 좀 빌려볼까? 그건 너무 성의가 없나? 아니, 근데 난 진짜 이름 짓는 거에는 좀 젠병인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아니, 근데 왜? 뭐... 아니, 근데 왜? 뭐... 아니, 좋은 이름 지어주면 좋은 거지, 왜? 아니, 뭐 어디까지 쫓아와? 돌아서 피했지롱? 오메한 것? 하야돼, 달아. 이렇게 오면은 저 친구가 돌아서 오네, 이 미친. 아, 그만 쫓아와, 이 미친 놈아! 아, 무빙! 나 근데 뭐 챙겼어? 아, 진짜 질... 아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하하하... 아이, 진짜 잘 쏘네. 왜 이렇게 질겨, 사람이. 고기세요? 아까 여기 뭐, 고철 같은 거 있지 않았어? 여기 숨어있자. 고구로 풀렸다, 휘파람문다. 저 파란색 상자 먹는 게 목표였나? 파란색 상자. 가져가 보상을 받으세요. 아아, 나 해결한 거구나. 하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퀘스트 아이템 먹어버려. 어? 여, 여긴 뭐지? 이런 다리가 있네. 화살표 개 커. 지형이 왜 이렇게 특이하게 돼 있지? 정신없는 와중에 상자를 챙기는 플레임 님도 대단하다고? 이거, 정신병이야. 하하하하. 파밍병이라고 들어봤어? 내 목숨보다 아이템을 소중히 여기는 병이지. 좋은 게 아니란다, 얘들아. 나갔다. 나갔다. 자, 너의 야동. 내가 지켰다. 이런 싸가지. 풀 업그레이드다. 가자! 완전체 두부부. 자, 이제 더 이상 퀘스트를 하는 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고철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뭐, 이런데 안 가도 되고. 필수 미션과 무기 미션을 하러 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북쪽 광산부터 가야 되니까. 아, 위로 가려면 여기로 가면서 밖에 없네. 후진하다. 레벨 최대치가 늘어날 수는 없나요? 그 정도로 정교한 게임은 아니어서 아마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한을 올리는 방법도 몰라. 우리 두부부. 어, 원래 뿔이 있었나? 최종 업그레이드 되면서 뿔이 달리게 된 건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어, 왼쪽이다. 더 빠른 길로. 해서. 오른쪽 길로 쭉 가면 되겠네요. 아, 좀 끊기긴 하네요. 아, 이건 근데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 최적화 문제예요. 게임 최적화 문제. 이게 미니맵을 펼칠 때 끊기는 게 진짜 미니맵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구글뷰처럼 보거든요. 이게 확대를 하면 다 보여요, 이게. 그니까 전체 맵을 높게 위에서 보는 형식이어서 그래픽이 로딩하면서 좀 렉을 먹습니다.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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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얘 또 왼쪽으로 돼있냐? 고. 아우, 렉 걸려. 이 브금이 은근히 암울하다니까. 이거 약간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위에서 보니까, 지형이. 약간 꺾인 츄츄처럼 생겼네? 꺾인 기차처럼 생겼다. 뭐? 난 기차를 얘기한 거였어. 다 왔다. 오늘도 우리만 나쁜 사람이네. 저 귀여운 두부부의 성씨는 취씨로 지어서 취두부부 어떤가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난 성이 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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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Stop right there! 아우치, 베이베! 아우! 어디로 가야돼? 아우치, 베이베! 상자를 열고 있어, 이 미칫. 아, 꾸키 까뽀게가! 아아아아악! 유감? 아니 애들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숨어? 어어 이게 뭐 지형지물이 숨을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애들이 휘파람을 불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니까 여기서 쭉 직진하면 어떻게 되지? 어 아아 아아 알을 얻은 다음에 저 레버를 누르면은 길이 내려오네 이렇게 물좀 마시자 하아 내 성대가 예전 같지가 않다 옛날에는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멀쩡했었는데 요즘 좀만 소리 지르면 목이 부어가지고 아무도 알에 접근하지 못하게 불청객을 발견하면 즉시 쏴아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수 없다 알이 부하면 바로 죽여서 사체를 가지고와 왓다파악 아잇..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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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 진짜 개 억가네 그 와중에 알은 챙겼네요 안녕하세요 알 챙겼으니까 죽어도 딱히 상관은 없거든요 필했지롱? 수고하세요 응 쏴봐 열일하시네 저분 계속 그렇게 휘파람 불면서 정찰 돌고 있어요 쫓아오고 있냐? 와 끝까지 쫓아오고 있네 저 인간 슥 간다 두부부 자리 쏴 오우쉣 쟤 못맞추나? 생각해보니까 어그로 끈 다음에 기차까지 데리고 온 다음에 쏘아서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일단 여기로 갑시다 필수 미션 자기야 쏘스톱 쏘스톱 소 슬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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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erial 가셔bah 으음 계세요 거기서 뭐해요 어? 그 할아버지 아들인가봐 헉? 할아버지 돌아가신걸 모르고 있네 하긴 죽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알겠어 게스트 난이도가 되게 해체 작업 폭발물로 8개의 다리 지지대를 조작하세요 음... 까다롭구만 으아악 이걸 내려가서 뭐... 뭐... 뭐 어떻게 알았... 뭐라고? 폭발물로 8개의 다리 지지대를 조작하세요 여기가 아니라 적인거 같은데? 뭐 있다구야? 밑에서 부숴도 되잖아 원래... 원래 밑에서 부수지 않나? 여기 폭탄 설치함 어어? 어어? 우웩 버틴 버틴 내가 이거 뭐 중간중간에 고철을 이렇게 많이 주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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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 완료했습니다 아저씨 찰스를 데리고 오면은 여길 폭파시켜서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대요 오오.. 사원 열쇠를 얻었어요? 이제? 마지막 알만 얻으러 가면 되겠네? 신규 겁나 멀어 내가 저번에 봤던 거기네 끝내세요 알을 사용해 찰스를 소환하고 공포의 시대를 끝내세요 엔딩이 고압이다 이제 무기 미션 진행하러 갑시다 헉! 나 봤다! 나 봤다! 나 봤다! 빨빠빠빠빠빠라 빠빠빠빠빠빠라 빠빠빠빠빠빠라 구경해야지 안녕? 와... 다리 진짜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얼른 가 잘가 어휴 안가고 이리로 다시 오네 어그로 풀렸다 아우치 베이베 좀 가세요 이 기차 위에 올라타보고 싶다 아 이거 어그로 언제 풀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 있어야 되나? 며칠째 이곳을 감시했지만 찰스는 낡은 나무 다리를 건너지 않났다 어째서인지 그 괴수는 다리를 건너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만큼 영리한 듯하다 하지만 화가 나고 필사적인 상황에선 다리를 건너는 누군가를 쫓겠지 음 유인하자 갔지? 아 여기서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야되나? 어어 두부부 좀만 기다려 금방 갈게 와다시와 무기 미션 중심 안녕하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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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쇼? 오우 잘생기셨네 아 총이 어디갔나 했는데 총신을 가져갔구나 갱단놈들이 헉 남편 돌아가셨어요 문은 잠겨있군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돼? 멀어! 일단 필수 미션부터 받고 가면서 하자 뭐야? 이런 힘든 시기에 목사님의 설교는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잘 짜여진 세심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신도를 대표하여 말씀드리고 싶네요 떠나보낸 형제자매를 애도하며 당신의 자신감과 확고부동한 지혜에 존경을 표합니다 신이 굉장히 노했다 아마도 잘 쓰는 악마다 96% 확실함 4%의 미심쩍음은 뭔데 교활함 거미대 뱀 다리는 거미가 많지 신은 항상 승리한다 재물 재물? 많이 울지 말고 조금만 울어라 기도 마치기 청소 재물? 어? 배... 베놈놈 베놈놈으로 진화하자 베놈놈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어! 근데, 아 요기가 필수미션이 아니었구나 오른 쪽에 있었네 필수미션이 무슨 소리지? 아쒯 걸린 거 같은데?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 숨어 어젯밤 회의에서 그렉이 말도 안 되는 음모를 제기했다 월행이 거미기차를 이용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사원에서 일했던 이론으로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프리즈미 알에서 생명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을 때 찰스가 처음으로 우리를 공격했다 알이 파괴되고 있을 때 찰스는 죽기 살기로 싸웠을 뿐만 아니라 몸의 크기도 거의 두 배로 커졌다 마치 그 에너지를 흡수하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에? 다리는 더 길어지고 강력해졌으면 얼굴은 더 일그러졌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우리 중 일부는 살아남았고 우리가 목격한 게 무엇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월행이 알을 숨겼고 우리에게 알을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곤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상황이 악화됐다 월행이 숨기는 게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우리를 지키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엥? 월행이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또 떡밥을 던지네? 또... 아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하는거구나 자신이 흡수해서 더 강해지려고 왜이렇게 다 멀어요 자 일단 왼쪽 왼쪽 가서 갱단 야영지 잠입하고 저길 들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알을 다 설치하면 되겠죠 깨자구 베놈놈 어디갔어 여깄다 야 베놈놈 버려 어두워서 안보여 피치치로 할까 이게 제일 눈에 띄는데 풋고추추? 피치치? 고추추? 두부부? 두부부도 은근히 눈에 안띄어 피치치로 가자 두부부가 어감이 좋아? 두부부가 좋아? 그새 정들었어 이름에 옆에 상자가 있는데 뭐 이제 고철 더이상 필요없으니까 무시하고 어디 보자 아 이번에도 역시나 오른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져있네요 제가 진행해야되는 방향이 항상 반대방향으로 이게 틀어져 있어요 빡치게 뭐야? 아직 안걸렸지? 잘 숨어있어 잘 숨어있어 잘 숨어있어 이거 찰스한테 어그로 끌린 다음에 갱단 쪽으로 돌격하면 어떻게 해야돼? 누가 났어요? 얘들아 내려와봐 오오 잡을 수 있어 아 미친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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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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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까자아악 왜 안쫒자 야 잠깐만 스톱스톱스톱스톱 뒤로 후진 후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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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악 화면방사기 화면방사기 오지마세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지금 로켓런처는 쓸모가 없어 로켓런처 쓰지말고 로켓런처 쓰지말고 아 뜨거워어어 아 뜨거운건 재고 아 뜨거운건 재고 아파아파 오케이 도망친다 야 여기가 지금 어디지? 하아 한바퀴 뱅 돌아와버렸네 어휴 어휴 수리하자 와 나 고철 50개 있어 실질적으로 기차 차량 5000% 있는거야 지금 5000%가 아니라 500%인가 하나 고치는데 10%씩 차니까 500%구나 어 이 조그마한게 되게 잘도 간다 내연기관도 없이 신기하단 말이지 하아 여기 애들 다 잡았지? 이제 파밍하자 얘네들이 갖고있는 총은 못가져가나? 왜 애들이 아이템을 떨궜는데 가져가질 못하니 뭐야 이건? 응? 살덩이가 있어 헤엑! 살덩이가 아니라 가면이었네? 난 너무 무서워요 이런거 침대 옆에다 껴놓고 잠들면은 이런거 침대 옆에다 껴놓고 잠들면은 바로 악몽 꾸겠다 야 잠겨있네 총신 어디다 뒀어? 뭐야 어 뭐야 진짜 미쳤나봐 야 찰스 얼굴보다 얘네가 훨씬 무섭게 생겼는데? 오늘? 한 달 넘게 땅을 파고 있다 우리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지상에는 고대 돌 유적이 있고 지하에서도 유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다른 광산의 넓은 동굴에서 사원같은게 발견되었다 우리가 정말 금광맥을 찾고 있는거 맞나? 얘네는 지금 광맥을 찾는거라고 착각하고 있는거야? 누가 봐도 여기에 숨겨져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열쇠? 열쇠라 그럼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잠겨져 있던 건물 중 하나가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겠군요 할렐루야! 아아아아아악 이긴갑다 이거네 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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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개 으어우우 우와 대박 완전 세보인다 좋아, 이제 후진에서 여기로 가면 되겠죠 어디가, 어디가 후진 가자 후진하다가 찰수면 어떡하냐? 그럼 뭐 앞으로 가야지 뭐 어떡해 바로 전진해야지 이게 이쪽은 지금 길이 이렇게 가기엔 너무 머니까 요렇게 갑시다 길이 좀 애매하게 나있네 왼쪽길로 데이 서라 나이스! 오우야 이거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급 커브하면은 바로 탈선각인데 요렇게 탈선이 안되고 역시 고오급 기차로구만 어? 어? 이쪽이 막혀있네요 여기는? 탄광 입고가 있기는 한데 위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뭐가 이렇게 핏자국이 많이 있냐 배? 여기 맞지? 광산일까? 무덤일까? 갱단이 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광산 근처에서 이상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영하면서 계속 여기 정찰하고 있는거야? 일당을 얼마나 받기에 일당 한 30만원씩 받으면은 나도 이런거 할 수 있을 듯? 엄청 보람차지 않을까? 하루에 30이라니 30 부족하다고? 당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있는겁니까? 하루에 30으로 만족이 안돼요? 쎘 그래 물이 없으면은 기차까지 유인한 다음에 총으로 쏴죽이자 아니 근데 나 계속 어! 아악! 아! 두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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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부까지 겁나 멀어! 아우 잘 쫓아오고있나 보고 아우 다리를 나무젓가락으로 만드셨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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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둠칫둠칫거려 어디서 개기구 있어 대공포 앞에서 어 근데 대공포 한 방이네 짠다 짠다 아우 대공포 한 방이네 그 머신거는 한 세대 맞아야 죽더만 저거 맞았는데 으윽 소리가 나오는게 대단하다 원래 한 방 맞으면은 뭐 비명소리고 뭐고 그냥 죽잖아 그냥 으윽 소리 제가 억소리도 안나오고 그냥 그냥 사라질걸? 아 옆에 내다보는거 좀 불편해 이거 컨트롤이 아우 으 Just 으으 으으음 으으음 좋았다 하아..잘 피했다 아우 너무 긴장하고 있네 이거 타고 위로 아 아래였네? 오오 얼마나 깊이 들어가요? 마지막 아리라고 너무 아우 너무 긴장하고 있네 이거 타고 위로 아 근데 진짜 쓸데없이 휘파람 너무 잘 본다 깜짝이야 완전 감미로운데? 어후씨 뒤돌아보는 줄 알고 좀 알았다 달려 저 있다 마지막 알 어디로 가야되지? 너무 어두워 눈아파 상자 못참지 뭐 보다마다 고철 들어있겠지만 고철 많으면 기분 좋잖아? 어? 하아.. 드디어 홍고추를 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리얼 홍고추추 리얼 홍고추추 어? 왓더팩 깨꼬깨꼬 어? 어디야 여기가? 여기 어디신지? 오지마서 내 기차 어딨어? 여기가 기차 방향이 맞기는 해?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아아.. 이쪽 방향이 맞구나 근데 나 왜 안 아파? 나 HP가 생각보다 별로 안다는데? 저 녀석 너무 빨라! 라는데 후후 그걸 알아보다니 굉장한 녀석이군요 우리 두부부 어디서 빨리 고추추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저기있다 우리들의 고추추 아아.. 내다리야.. 고추추! 어? 어.. 뭐지? 고추추 야 근데 이게 페인트가 생각보다 되게 많구나 지금 이거 두 자리 없는 것 같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못 먹었어요 일단 고추추 좀 볼까? 와아.. 야 진짜 멋있다 역시 빨간색이지 야아.. 최종제나 고추추 악마 그 자체 뒤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면 되겠네요 와 기차 진짜 세보인다 흐흐흐 아주 마음에 들어 자아.. 사원으로 가까이 고추추를 댄 다음에 애들 다 어그로 끌어서 어? 쉣드 오는거 아니지? 그냥 간다 괜찮은거 맞지? 오우.. 어우.. 무서워.. 일단 한바퀴 삥 돌아서 애들 어그로 다 끌자 소리질러 얘들아ㄹ어어어 아무도 나를 신경쓰지 않아 아 여기다가 알을 꽂으면 되는건가? 오 세개의 알 오 진짜 딱맞네 스읍 자 마지막으로 꽂으면? 어? 야앗 우와아암 뭐 애들 왜 다 쓰러져있어 왜 왜 어어어 어? 어어? 홀 야 워렌이 저 찰스가 강해지는걸 막고 있었던게 맞네 오마이갓 헐 어떻게 고추추 갈냐 아야 하하 하하 아연방사기 느리게 느릿느릿 느릿느릿 힝 아우 나 자꾸 너무 맞는데 이거? 수리해야되겠는데? 오지마 뭐야? 어? 어어 어어 어 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뭐야 나 자꾸 텔레포트 돼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천천히 오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 뭐 와 텔레포트도 하네 와 미쳤다 천천히 천천히 스로우대운 큰대운 이어 어? 어?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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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벨벨 이거 다리있는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리 아기 다리 고기 다리 그만 때려 아파 내 기차 어디갔어 일단 지도를 보자 지도 어? 위로 올라가고있다 달이 있는 곳 엄마! 에에에ười 천천히 구워주지 야 이거 한번도 안썼는데 써보자 데미지 확실하네 쟤 길 못찾고 있는데 어 야 속 까마 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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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다리는 언제 나와 어 우리 어디 가고 있어? 한바퀴 돌았네 어 어 낡은 다리다 어 아 이게 HP가 다 달면 자동으로 이 낡은 다리 쪽으로 와지네 아닌가? 아 내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HP가 다 달면서 어 이 낡은 다리 쪽을 지나가게 된건가 대박 뭐야? 이렇게 잡고 끝이야 그냥? 아무것도 남는게 없어? 아니 너무 개뜬금포로 끝나잖아요 아 뒤에 쿠키 있어? 어? 오케이 일단 계속 지켜봅시다 어? 저거 아리야? 어? 알이 부하하려고 해? 그냥 에너지 덩어리가 아니었던거야? 아 에? 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엥 야 잔깐만 저거 다 아리야? 야잠깐만 저거 다 아리야? 야 뭐야 나 온몸에 소름 돋았어 첩불인줄 알았는데 아니야 전부다 알이야 찰스의 알이 맞는거 같은데? 에너지원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도면서 동시에 찰스가 낳은 알이 아닐까 자 좀 허무 맥락에 끝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 자질구레하게 이상하게 막 스토리를 덕지덕지 붙이는 것보다 그냥 진짜 깔끔하게 원래 이제 모티브 자체가 토마스의 그 공포 기차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막 어렵게 장황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는게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퀘스트도 되게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을만한 그런 수준의 게임이었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차가 이거 완전체가 되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네요 그죠? 찰스보다 더 찰스같은 악마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고추추 고생 많았습니다 추추 찰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노화 전혀 노화 전혀 노화 전혀 같은 이야기